참 저는 희한한 이 결정이 나왔는데 어제 민주당이 의청을 열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냥 부당한 영장이었나요? 그러니까요. 정당한 도대체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냥 초법적 발상이죠. 이게 형사사법 그게 집행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자기가 무슨 피의자로 입건돼서 자기 집에 압수수색하러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들이 닥쳤는데 그럼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영장을 딱 보니까 이게 정당한 법칙행이 아니야. 나 그거 못 받겠어. 압수수색 못하겠어. 아니 일반인들이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를 형사사법 그 집행을 피의자인 내가 이게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해 보고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받고 아니면 이게 부당한 거고 세상에 이런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극. 대국민 사기극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게 아주 적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여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주 정확한 이야기죠. 자기들 범죄 집단인데 범죄 자기들 스스로가 도둑놈들끼리 모여갖고 도둑들이 우리 이거 정당한 거 아니지 부당하지 그러면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에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포함한 노홍래 윤관석 이성만은 다 이게 검찰의 야당 타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되는 사람은 야당 타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따지면 한 명도 예를 들어서 불채포트권 포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럼요. 이 정당한이라는 이 세 글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전자 본인들은 지금 불채포트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국민들한테 사기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이런 거는 말 몇 마디 갖고 새치혈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럼 현실적으로 8월 초에 이제 쌍방울 불법 송금 그거 갖고 이재명 소환 조사 받고 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거라고 봐요. 저는 100%가. 그러면 그때 어떡할 건가. 그때 회기가 일단 어떻게 열려 있는가. 8월 임시국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려 있는가. 뭐 등등 그런 게 있겠지만. 8월 원래 15일부터인가 결산국회가 열리게 돼 있어요. 네. 결산국회가 열리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때도. 그런데 이재명이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장에서 다음번 영장 때는 자기 불채포트권 이거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때는 뭐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 판단해서라고 하는 전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 의원총회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당론으로 추인되는 게 불발하다 보니까 비명계 위주로 31명이 자퇴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1명이면 지금 국민의힘 하고 31명 더하고 정의당은 원래부터 이거 쓰면 안 된다. 또 6회 있잖아요. 등등하면 이재명 그게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되면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꽤 높다. 8월 국회가 이재명 두 번째 체포영장 때문에 한번 요동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체포영장이라는 게 불채포트권이라는 게 원래 생긴 게 1700년도에 이제 왕정시대에 있는 게 생겼습니다. 왕이 뭐 그때 마음대로 하는 시대에 생겨났던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군사독재 시절에 이어오면서 그때 또 이게 이제 유지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은요. 예전에는 영장을 치면 그냥 판사가 서류심삼하고 발부를 해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영장이 청구된, 피 청구된 사람은 그 판사 앞에 나가서 항변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이게 허락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채포트권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채포트권 같은 경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거 행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지금 행사를 이번 특히 그동안도 안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안 일리는 사이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이 문제가 비롯된 거예요. 그냥 본인이 지금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친명계에서요. 불채포트권 포기하는 게 헌법정신 위배다. 야 이거야말로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198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1987년 그때 만들어진 거고 국회의원에게 그게 지금 60학원 헌법인데 면책특권과 불채포특권 두 개를 헌법으로 부여를 한 건데 그런데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YS 정권에 들어오면서 방금 전에 현장님이 얘기한 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게 새롭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 민주화 사법 민주화 차원에서 그전에는 검찰이 영장 치면 그냥 판사가 거의 100% 그냥 사인해줘요. 검찰이 영장만 치면 무조건 구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제대로 그걸 구속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다퉈 봐서 그거를 판사가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제도가 YS 때 도입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냥 독재시대 때 막 잡아가고 그런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됐는데 자기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 특권을 갖고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헌법이 제정된 헌법이 만들어진 그 시점과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 시점을 보면 그게 무슨 헌법상의 권리니까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7월 말 8월 초 휴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법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민주당에 대한 영장 지금 일단 돈 봉투 관련된 의원들 20명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 백현동 지금 쌍방울 사건 이게 지금 같이 걸려 있고 지금 KH 그룹의 배상윤도 곧 소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뭐 뭐 태국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배상윤도 들어오면 이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이 돈을 제가 듣기로는 아마 배상윤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 뭐 새롭게 지금 또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참 첩첩산중입니다. 혁신이 뛰어서 이재명에 대한 옹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원래 오늘 이재명과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기로 했는데 또 연기가 됐고 어제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디 결혼식장에 갔는데 80대 된 사람이 지지자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흉기를 들고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지원했던 돈이 1억 원인데 그것도 다 내놔라. 난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황급히 피신시키고 지금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원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광주 출신인데 그동안 선거 때마다 이제 다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희한한 사건이 같습니다. 참 이게 혹시 모르겠으면 뭘 80대 분이기 때문에 뭐 갯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상당히 신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 개할아버지인가요? 아 글쎄 말이에요. 이게 이제 팬덤이나 뭐 이런 게 또 연관이 되면 이것 또한 지금 사건이 좀 커질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옆에 있는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찬호님과 우리 지호님이 함께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